한양온누리교회 한양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바울 목사 할렐루야!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집이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에레미야 42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다만 내 고집과 회계 제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미라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고집 또 우리가 완고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말 마음속에는 주님이 있다고 나나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그 경험에 익숙해진 탓에 자기도 모르게 먼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또 양보도 없습니다 이것은 본문 말씀처럼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기도 하고 또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억울함이 생기게 되는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방어하고 싶은 기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방어기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고집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억울함의 상처가 자극을 받으면 주장하고 싶고 또 관절시키고 싶고 또 강력하게 부인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회개화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상처로 인해 고집스럽게 말하고 싶고 항변하고 싶고 또 주장하고 싶은 것은 결국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하고 또 자기를 깨뜨려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죄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뻣뻣하다고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바로 이것은 회개를 안 하겠다고 하는 모습밖에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고집을 내려놓고 지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속히 피해의식을 즉 억울함이나 수치심이나 두려움 등등의 이런 상처들을 치료받아야 할 것입니다 수치심과 억울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사건들을 측면에서 상대를 용서하고 또 회개함으로써 치유를 경험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회복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와 죄성의 삶으로 익숙해진 내 신념의 프레임의 사로잡혀서 내가 옳다고 나만이 옳다고 주장해온 내 속을 내 안을 들여다보고 알아채리면서 회개해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신념이 곧 하나님과 배치되는 자기 우상의 신념이 될 수 있음을 알아보고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사벌 목사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